해맑아서 좋다 근데 해맑은데 해맑은데 내 인생은 괴로워 이렇게 웃고는 있는데 웃음 뒤에 슬픔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노력하면 뭔가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이 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아미가 지금 그래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열심히 시차 노력을 하는데도 내 현실은 바뀌어지지가 않아 네 네 다여워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뭐해 바뀔 것도 아닌데 참 포기하고 싶어 그리고 마음 갖다서 도망도 가고 싶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 가스트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? 네 우리 언니는 좀 그런 것 같아 누구한테 그런 걸 당한? 혈육이야 혈육 혈육이 뭐겠어? 내 형제가 되거나 내 부모란 말이야 네 네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에 근심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네 네 이 부모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살이를 하나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네 벗어나야 돼 네 근데 벗어날 자신이 없어 네 지금 집에 아픈 사람 있어요? 이게 아픈 게요 정말 몸이 아파서 아픈 사람 있는 반면에 정신이 아파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실까요? 나는 몸보다는요 이 정신 세계가 조금 많이 왜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이건 신바람인 것처럼 귀신 바람인 것처럼 네 뭐에 덮인 것처럼 시인 것처럼 응? 네 언니가 어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엄마라 그러면 자식을 두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기본적인 책임 정말 애정이 솟아서 애정을 주진 않아도 네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어느 정도 자신들 밑에서 좀 밑받침이나 서브를 좀 해주고 네 그게 아니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는 둘 다 안돼 네 자식을 두고 자식을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거기다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짐이 되는 존재야 네 우리 엄마가 혹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? 요즘에 조금 싸워가지고 엄마랑 연락은 안 하는데 아마 그래도 지금 싸운 이후에는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버지랑도 지금은 조금 싸운 상태고 딱 1일 들어서 두 분이랑 제가 다 싸우게 됐거든요 그냥 그 뒤로 보기가 싫어져서 언니야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못돼요 네 뭔가 어떤 사건이 이러면 앉아가지고 이럴 거저고 이러면 가시나 어떤 거 저저고 대화 그래도 싸우지 딸과 엄마 관계는 다 비슷비슷해 싸움에서도 엄마 어떻게 다 다정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여행 못 가더라도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장도 보고 막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우리 엄마랑 그게 자체가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일상적인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생각에서 우리 엄마의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대화가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미친년 된다니까 네 내가 잘못 결국에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고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친년이 되고 내가 이상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했잖아 네 가서 생각하면 엄마랑 대화하다 보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네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버려 네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떤 일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뭐냐면은 피해의식이 되게 강하셔요 네 그죠? 네 뭔가 대화를 하면 아 그랬구나 이게 없어요 네 그게 너무 없어서 합리화에요 서러워요 합리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네 네가 그따구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밖에 안 하잖아 네가 뭐가 잘못해 네가 왜 그렇게 싫어하냐 왜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아니야?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기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네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네 맞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댁에 네 어? 우리 할머니한테 네 맞아요 시집살을 너무 많이 살았단 말이야 네 우리 할머니가 맨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미워해 네 맞아요 안 그래? 맞아요 그치? 네 우리 엄마를 그렇게 후받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뭐냐면 자식한테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도 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또 보고 우리 할머니가 똑같이 행동을 해 네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어 할머니 봤죠 알죠 네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를 우리 엄마랑 우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네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죠 할머니요? 할머니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? 이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받았다 우리 할머니한테 받았다 우리 엄마의 마음의 상처가 네 이게 우리 자식한테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너무 미워 우리 엄마는 네 지금 네 상당히 그렇죠 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워 왜 방패가 못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네 맞아요 어? 우리 할머니한테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후받고 다 한 거 눈을 보면서도 같이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도 우리 엄마 편히 대주지 않고 우리 할머니한테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해놓았던 사람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는 효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가 아닌데 효자인 척해 네 맞아요 효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 부모님 복량자라고 부모님한테 앳뜩 까뜩하고 부모님 무슨 일 있다 그러고 달려가고 우리 아버지는 그거 안 해 네 안 하는데 효자인 척 효자인 척해요 네 맞아요 천하의 효자인 척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더 꼴배기 싫은 거야 그렇죠 네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시집으로 왔을 때 초창기에 우리 엄마가 시집살을 안 산 것도 아니고 네 시댁에 한다고 했단 말이지 네 근데 뭔 말 했다 그러면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뭔 말 했다면 네가 한 게 뭐 있나 이런 소리를 듣고 인정 한번 제대로 받아 보지는 못하고 네 때문이다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우리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화살이 우리 엄마한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 인생살을 보면 이해는 돼 네 그런 인생살을 살았고 자기가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 화풀이 대상이 우리가 되는 건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거지 당신의 인생살 이해는 하나 그게 표출되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 언니 부모와 자식 열을 끊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네 생존신고만 해 생존신고만 해 당분간 연락을 안 하는 게 조금 좋아요 아니 언니가 살라 그러면 아는 게 나아 같이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데 네 같이 붙어있질 못하자 어 같이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데 뭐 같이 있으면 너무 제가 그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는 말씀이 그냥 저한테는 다 그냥 상처고 왜 저렇게 말하지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처럼 조금 이렇게 뭐 그랬구나 아 네가 그랬구나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셔서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자존감이 모든 게 밑바닥이야 박탈됐어 응? 제일 첫 번째 가정에서 그만큼 용기를 얻고 네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그만큼 마음의 안정이 돼서 좀 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뭐 가정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부모한테 사랑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두고 근심은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랑 밑바탕으로 해서 이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말만 했다 그러면은 내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자존감을 다 깔아뭉개는 거 네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네가 뭐를 한다고 네가 되겠나 어 네 기본 18번이야 그게 네 어 그러니까 언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무기력한 사람일 때까지 잘 할 수밖에 없던 거지 네 뭐를 해보지도 못하고 뭐를 하는 용기도 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는 사회생활도 남들보다 늦대고 네 어 사회생활 하더라도 남들처럼 쉽지가 않고 네 항상 인간 눈치 보기 바쁘고 네 사람 눈치 보기 바쁘고 그치? 네 어 근데 언니가 지금 이제 부모님한테서 떨어진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2년 정도 됐죠 네 이 부모 밑에서 떨어져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언니 인생살이가 다시 시작이야 네 그때부터 좀 살 것 같아 마음은 조금 살 것 같죠 어 근데 현실이 내가 내 능력이 있거나 내 재주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빡빡하죠 네 그죠? 뭐 돈 걱정해야 되고 네 방세 걱정해야 되고 뭐 뭐지 벌러 가는 거 걱정해야 되고 현실은 빡빡하지만 네 마음 심은 편하단 말이야 맞아요 오히려 그치? 네 그거 하나만 하면 다행인 거였냐 아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인생섭리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한계를 얻기 위해서 한계를 포기해야 돼 항상 어느 뭐를 선택하더라도 양자택일이야 네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이걸 얻으려니까 이거는 아깝고 네 다 그렇단 말이야 다 그래 언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사해가 다 그래요 언니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 네 네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런 부모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지 근데 안 되는 걸 억지로 찾으려고 할 순 없잖아 내가 그러잖아 인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야 네 그렇다면은 그걸 그냥 내려놔 네 내려놓고 생존 신고만 해 생존 신고만 받고 거기까지만 해 네 어? 거기까지 말고 언니 인생살이 다시 시작하면 돼 응? 알겠어요 네 그리고 뭐든지 해보기 전에 될까 말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은 거야 해보고 고민을 해야지 맞아요 요즘에 그냥 왜 그런지 모르고 근데 하기가 무서워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해보고 후회를 해야지 해보기 전에 먼저 해보지도 않고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응?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젊을 때 하는 짓 중에서 네 응? 아직은 젊어 네 남들은 내 친구들은 다 벌써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언니 인생은 늦다니까 어떻게 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시작하는데 젊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용기 가져 용기 가지셔야 돼 네 그리고 부모랑 더 이상 맞대려고 생각하지 마 맞붙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부모를 고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언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손을 떴어 손을 떠났어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나 살이 못살이 찍어붙고 살더라도 어? 두 분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버려 둬 내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노 언니는 언니 인생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네 안 그래?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부모님 생각해서 그래도 가엾고 애처럼 부모라서 생각해가지고 도와주고 싶고 하면 그건 언니 능력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야 네 내 능력도 없는데 내 부모 죽기 직전인데 부모님한테 뭘 보태줘 네 마음만 있으면 뭐해 일단 이 악무고 내 능력부터 키워야지 그치? 네 자 우리 언니는 채취기관에서 지금은 이제 뭐 크게 뭐 재주가 있다거나 배우거나 이렇진 않아요 어? 근데 뭐 자격증 하나 있어? 자격증 이제 딸려고 어 뭐 딸라고?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? 공인중개사 언니 하려고? 중계보정으로 이랬었는데 잘 맞아서 응 그래요 근데 언니 공머리가 없어 솔직히 네 공머리가 없는데 이게 제가 안 하면 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보세요 네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공머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해서 학교 학교를 다룬는데 내가 악착같이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네 어? 네 학교 왔다 갔다 한 사람밖에 없어 돼? 솔직히 네 맞아요 학교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뿐이지 수업 일수만 채웠던 것 뿐이지 우리 언니가 학습에 대해서 채웠던 사람은 아니야 네 그래서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게을렀고 맞아요 어 생각도 없었고 네 뜻도 없었고 그치?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가 아예 머리가 바보입니다 언니는 공머리 없어요 이건 아니야 안에서 그렇지 네 하면 할 수 있어요 어? 네 그리고 어 또 계산은 또 잘해 언니가 네 숫자에는 또 강해 네 어 공유중개사는 법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수도 숫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? 네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언니 열심히 해봐요 어? 어? 근데 올해는 된다고 하긴 힘들어 네 올해 된다고 하긴 힘들지만은 내년에는 운때가 들어있어 네 올해 열심히 윗바닥 다지고 내년에 한번 승부를 던져봐요 네 알겠죠? 그리고 알바는 들어있습니다 계속 아 알바 네 알바 가는 거 네 임시직 네 어떤 정확한 직장이 잡히지는 않지만 아 이번 연도는 조금 병행해서 하면 될까요 음 그렇죠 알바는 들어있으니까 해보세요 네 그리고 언니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? 네 네 같이 살아요? 네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왜 하지 말라는지 알고 있어요?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소리는 조금 몇 번 들어봤습니다 이 남자가 나빠서는 아니에요 네 이 아이도 인생 자체가 좀 고독을 심는다고 그래야 되나 네 어? 이 아이도 불쌍한 아이예요 이 남자친구도 부모를 두고도 네 자기 혼자서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맨몸 맨손으로 시작해야 되는 아이고 네 그죠? 그러니까 서로가 연민 애처럼 어 이런 게 되게 깊죠 네 그죠? 그러면서 우리 으쌰으쌰하고 서로가 윈님되고 서로 용기 주고 하는 부분도 깊죠 네 근데 이 남자분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업시식하다 보니까 힘들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가 정확하게 잡혀있지가 않아요 네 어? 능력적인 부분이 직장 부분도 그렇고 어?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안 가고 싶은 욕구도 강하신 분이에요 응? 응?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 네 그리고 이분과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분이 어? 지기 우리 언니도 애정결핍이 있지만 이 사람도 애정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 애정결핍이 잘못 이게 승화가 되면은 집착으로 번지죠 아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했어요? 네 네 그런 집착하는 기운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언니를 가지고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지금도 좀 버거울텐데 그쵸 그쵸 조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게 조금 크죠 네 가면 갈수록 언니는 부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? 우리 언니는 또 딸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옛날에는 안 딸려갔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제가 자존감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네 무기력하고 자 결혼을 하게 되면요 너와 나의 틀림을 인정을 하고 내가 배려해줄건 배려해주고 배려받을건 배려받아야 됩니다 네 연애는 더해요 책임이란 정가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 그리고 이 사람한테 기본적인 예의 네 신뢰 이것만 지키면 돼요 네 근데 연애를 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연애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나라는 존재는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주위의 모든 공간은 다 없어져 버리고 네 또 외롭게 굵뚝하니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헤어지는 게 너무 또 어려워 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연애는요 정확하게 기본인 테이크가 돼야 됩니다 네 물질적인 것도 기본인 테이크가 돼야 되고요 감정적인 것도 기본인 테이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연애를 하세요 이기적인 연애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노를 해서 나도 이 사람을 더 사랑해주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 사랑에 가서 그 사람 느낌을 해서 그 사람도 같이 느끼면서 나한테 오는 감정이 돼야 되고 오는 게 또 느껴지겠다 또 가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무조건적인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이런 연애를 하게 되면 그게 가스라이팅 되는 거야 음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네 네 그지 네 그러니 자신감 있는 연애를 하세요 너가 내가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네 나도 너 좋으니까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는 건데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음 Give and take 네 알겠어요? 네 주고받고 돼야 된다고 가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야 된다고 네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알겠어요? 감정에서는 그래야지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인중개사 열심히 해보세요 언니한테 안 맞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업 영업 자체는 언니한테 안 맞아요 솔직히 네 영업 자체는 맞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영업 자체는 맞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기분은 기분은 조금 될 겁니다 네 계약서 쓰고 이런 거 이런 거 될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 언니는 공인중개사도 괜찮지만 세무회계 쪽도 괜찮습니다 아 네 격리 이런 거 있죠? 어? 격리는 차라리 아예 영업 자체가 없잖아요 네 거진 영업이랑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언니는 세무 쪽 회계 쪽 이런 사무실 격리 이런 쪽이 언니한테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조금 나이 그거를 중개업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세무 쪽이나 회계 쪽이나 시험을 봐서 격리 쪽으로 언니가 해보면은 오히려 언니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음 알겠죠? 그 부분은 언니가 한번 고심을 해보세요 네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세무나 회계 쪽으로 격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?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 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 알겠죠?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빨리 내가 자리 잡는 거는 더 빨라요 네 네 그래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혹시 제가 이사온이 있는지 이사온 음 이사온은 들어있는데 거기서 거기야 아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언니가 잠을 잘 못 자요? 너무 꿈을 많이 꾸죠 네 네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네 어? 집안 자체가 원체 귀신바람이 많이 불기는 해 음 귀신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는 거지 어? 신의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조상의 바람이 붓단 말이야 조상을 대우를 하지 못하고 조상을 제대로 좋은데 못 보내고 조상들이 귀신이 나보다 낀 격이야 네 어? 어?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물이 언니한테 오는 거야 조상의 가물 귀신의 가물이 그래서 신을 받자고 오는 그런 신의 가물이 아니야 네 알겠어요? 그래서 나중에 뭐 돈이 있고 하면 어? 구슬 한번 해가지고 이제 조상 정리 좀 하고 어? 네 좀 귀신들 좀 먹이고 입혀가지고 좀 보내주고 정리해버리면은 그거는 이거는 그냥 깔끔한 문제야 신 받으라는 소리 어디 가서 듣지도 말고 생기지도 마 네 알겠어요? 네 언니가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 네 어떠한 기운에 애가 미칠 정도의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는 게 신이야 네 뭔 말인지 알겠죠?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 지금 현재 내 이사 집에 터진 자리가 안 좋아서라기 보다는 내가 어떤 기운에 이제 집안의 기운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자더라도 마음 편하게 못 자요 언니는 아 네 알겠어요? 그냥 내려놔 네 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음 알겠어요 그리고 집을 급하게 이사해야 될 시기도 아니고 네 안 그래요? 맞아요 내가 편하지 않다 보니까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네 네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그치? 네 그러니까 그냥 집 때문이 아니라 이사를 그냥 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으나 거기서 거기야 거기 간다 하더라도 언니가 편하게 있지는 못해 내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변하면 노력하면 좀 될까요? 노력하세요 강단 있게 마음 먹어 강하게 이래도 인생 살아야 되고 저래도 인생 살아야 되는데 뭐 내가 강하게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 어차피 헤쳐나가야 될 인생이고 죽을 용기도 없잖아 네 마음은 죽고 싶은 게 굴뚝 같지만 죽을 용기도 없는 거야 죽을 용기가 있어야 죽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 살아야지 어떻게 네 그래가 이 악물고 살아 너는 더 좀 더 짓을다 넌